자 아하 잠깐 멈춰서 쪄 아 왜 여기서부터야? 한참 더 가야되잖아 어어어어 쟤쟌 저 위에서부터면 안되네? 어 야 한참 아렌데 여기 쟤쟤 사실 미니건을 쓰기 시작할때 부터 이 총은 거의 안쓸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건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하고 있을품더러 수리도 사실 하기가 살짝 아깝다 워밍 트라이플 담배 한 부릇 담배는 가져가야죠 나중에 무기 수리 키트를 위해서 주스님 와서 오세요 리아이요 정님 스티 하나 먹고 아 그래도 물이 모자라 깨끗한 물 있나 깨끗한 물 야 깨끗한 물 어 빅토리 깔끔한 물도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도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요 이거 분명히 어 카페 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오래되가지고 예전에 깔아놨던거 그대로 하는거거든 사실 게임을 안지운거고 모드가 그래서 좀 자자나 좀 자 잔 뭐 잔 그게 많다고 해야되나 그게 좀 많죠 찌꺼기들이 찌꺼기들이 이거 이거 하다보면 뭐 아 여기다 슈퍼스티페 네 전 모르겠어요 내가 카페 그 내가 그 봐야되는데 어 어..매그넘 리볼버가 3개나? 예.. 돈.. 돈 벌라고..정말 여기는.. 돈 벌라고 했는거고.. 아..잠깐만..이거 할 필요 없이.. 불 켜지는구만.. 뭐..더는 없는거 같아요.. 나머지는 이건 팔고.. 여기 온..어..실제 목적을.. Lincoln 주 géura 나아 0т ess- 어어..그렇죠! 예..그렇게는 한데.. 사실..그렇게는 한데.. 그렇게 까지..악보이집이다 나중에.. 악보이집 필요한가?? 3에서는 되게 필요했는데.. 수리노트.. 어! 잠시만 수리노트로 하는거 아냐? 야 맥놈터니.. 아 맥놈 몇개 여긴 뭔.. 맥놈 버밍트 라이플 왜 이렇게 많냐? 맥놈 리보르보.. 버밍트 라이플.. 럭키 수리하는게 아깝긴하지만 여기 그나저나.. 어 여깄다 자.. 설치한다 자 완료했어요 야 되게.. 위치는 가까운데.. 짜증나네 짜증나게 돼있네 어..잠만.. 건너러가서 저거 다 팔고오자 무기 임충님 어서오세요 무기 이거 다 팔고오 범트 라이플 다 팔고오 에게! 이백.. 몇 캡? 야 여긴 올때마다 이게 다 바뀌어있네 어이.. 어이.. 올때마다 이게 다 있어요 참.. 확.. 참.. 좋게 탄약상자 12.7mm 탄이다 일단 탄.. 탄도 좀 팔죠 10mm 탄 안쓰고 12게지 탄 탈 팔고 메그넘탄 44 메그넘탄 안쓰고 55mm 탄 9mm 탄 미사일 화염방사일 화염방사일 연료 안쓰고 9mm 탄도 안쓰지 딱 쓰는 탄만 그리고오 어차피 이 안에 어.. 먹을.. 먹을.. 거 파나? 먹을 건 안파라도 최소한 아우씨 이게 저 어디로 가야되지? 최소한 물은 있으니까 아우씨 잠도 자야되네? 참.. 야 그거 먹어 거.. 그.. 선셋 거시기 선.. 야 선셋.. 어? 선셋 거시기 없나? 하나도? 선셋 거시기 사실.. 야 선셋 거시기 하나도 없는데? 건 러너 어.. 어드벤스.. 어.. 뭐.. 그거 아닐까? 건 러너 어.. 에이.. 에이를 뭐라고 해야 되냐?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에이.. 에이는 뭔지 모르겠.. 어드벤스드.. 는 아닌 것 같고 어.. 뭐.. 뭐.. 뭔지 모르겠는데요? 나도 사실.. 에이가 뭔지 모르겠는데? GR은.. 아마 건너넬 거예요 헛.. 둘.. 여기서 이제.. 만약에.. 파워하머 퍽 주면 예.. 어택? 어택이라.. 제.. 제화룡 낸 셈? 푸형 사물아?! 에너지.. 에너지 셀을 주나보네요.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Ok 이따 팔아야지 파워하모 폭주면은 바로 갑니다 파워하모 어디로 그리고 임플란트 박습니다 지금 돈 조금 있는걸로 힘 임플란트 박고 피 임플란트 박는게 얼마.. 얼마들어갔더라? 잠깐만 여기 화장실인가? 화장실이지? 물좀 먹고 혹시.. 야 썩은 사과 같은거 없네? cat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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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잌 모르겠어요 사실 건너는 맞는거 같애요 gr은 a는 몰라요 조사 설치했어요 오케 파워머 오케 오케 GRW 건너는 웹폰 건너는 웹폰이 맞는거 같기도 한데 파워워머 힘을 이 늘려주죠 아우 이거거든 아우 이거거든 아우 이거거든 어어어 잠시만 힘이 이게 몇 힘이 이것도 힘이구나 잠시만 여기가 어디지 잠시만 여기가 어디지 아 이쪽으로 가는거지 예 저 잔존병 아머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최강의 파워아머라고 불리는 그거 어디로 갈거에요 일단 근데 이렇게 들고 가면 안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확실히 속도는 빠르네요 파워아머를 입으면 확실히 느려 기어가지 내 무게가 100이야 팔고 가야돼 네 내 개인 보관함을 저기서 잠깐 딴 데다가 무게가 무게를 좀 구스프링스 내 원래 보관함이 있죠 집에 있는거는 좀 집에 들어가기 그 거시기하니까 집을 버리기로 했으니까 예예 창고 하나만 딱 두도록 하죠 정말 딱 필요한 것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바로 굿스프링스로 가죠 여기다가 내가 상자 짱 박아둔거 있으니까 오! 하도 안었더니 이게 상자가 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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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셋이 돼버리네? 아.. 어 이거 불안한데? 나중에 이거 다 리셋돼 있는 거 아니야? 쓰핏 왠지 그럴거 같은데? 아.. 쯔잌 그냥 여기 쓰죠 그냥 다른거 쓰지 말고 그냥 상자 하나만 쓰자 어 그래! 어 그래 의사지! 어 근데 그 생각을 못했죠 왜? 바본가? 근데 사실 너무 멀다 굉장히 멀다 너무 멀다 많이 멀다 짜증나게 보네 야 여기 너무 멀어 올 때마다 너무 많은 길을 가야 돼 그냥 여기다 놓쳐 그냥 아 의사집에 딱 바로 앞에 떨어지면은 모르겠는데 야 문 닫히지 마라 지금 전력 다 나갔잖아 이제 딴건 몰라도 전기부품 뽀집 담배 덕트 테이프 금속 폭풍 아 이제 여기 있는거 정말 다른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파워 한번 넣어놓고 미니건에 미니건에 아 잠깐만 이제 미니건 써야되니까 미니건 쓰고 어설트 칼빈을 넣어놓고 에너벨 넣어놓고 좀 자죠 한 시간만 더 자 오케이 물 좀 퍼먹고 먹을 것도 좀 먹고 뭐 먹을거는 가서 사냥해서 먹어야겠는데 일단 가도록 하죠 어 내가 기억하기로 이쯤이었나 떤걸로 기억하는데 브로코동굴해서 뛰어가도록 하죠 저쪽 스텔스보기는 충분히 있고 스텔스보기가 있어도 여긴 조심해야돼 워낙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명히 뭐 동료를 데리고 하면 무조건 끔사리고 아니다 근데 지금 나 대전차 라이플도 있겠다 잠깐만 다섯발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사이코 먹고 멀리서 원샷 원킬 은신으로 하면은 잘하면 될수도 있을 것 같은 한번 확 몰아쳐봐 한번 정말 확 몰아쳐볼까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다 다 버려진 브라더후드 벙커 여기가 아니야 이 근처에 뭐 이렇게 웨이브 포인트로 빠른 이동할만하게 찍을만한 데가 없나 여기 한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쯤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격수에 어쩌구저쩌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냥 사냥꾼님 어서오세요 저격수에 어쩌구저쩌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거기 있잖아 디딘 디리리리리 음운의 거시기 거기 있는 거시기 아니야 사람 한명 있을텐데 저기 있을텐데 한번 한번 해봐야겠다 야 여기 왜 못가 아니 지금 못 넘어가잖아 아니 개떡같은 어 그래 야 여기 못가잖아 얘 아니 어 잠깐만 홀은 우드상길 이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근데 너무 어두워 지금 아 근데 오후다 근데 저녁이 뭐 낮지 그거하기에는 너무 어둡긴 한데 잘 따라오고 있냐 근데 동료 어 얘가 내가 지금 가는길 맞나 모르겠다 아 저기쯤인가 여기쯤인거 같긴 한데 맞는거 같...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알쏭달쏭 아 아 아 아 아 아 아